특히 내 인자사람도 교수겠다 그래 그zy Buddhism에 딱 흥려맞이 그리고 여기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여기 오늘은 아닌데 우리 인자사람만 나 그걸 볼까요? 뭐해요? 너무 멋져 내가 지금 복숭아 그런 꿈을 바라보는studio 사실 같던 것 아는대로 오늘의 워낙 계속 어우 왜? 내 조금만 adolescente 나와나봐 하루도 휴하고 싶어도 잘 없어 자기야 나 바보 같은 주짓이 널 한두게 할지 난 미쳐몰났다 워워워워워워 니 너만을 안고가 너랑 사랑했어 너랑 사랑했어 너랑 사랑했어 너를 쫓아 지키지도 못했던 영원신이 처음으로 가진 내 곁에 남으면 더 힘들고 쓰러질지도 몰라 너랑 사랑해 너랑 사랑해 내 곁에 올 거야 내 곁에 올 거야 행복한 추억들을 내게 줬서 구함 널 먹고 사랑 넌 어디서 대기의 마음으로 대신 거 좋아, 여러분 난 괜찮나 언젠간 내 심장에서 저대로 안 될겠지 언젠간 나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될겠지 기저가 모두 펼쳐 빨리 고겠어 가는 내 마음 다시 너눈 잠을 부딪쳤네 많이 울릴게요, 엄마 너무 잘생겼어 조나님 언제 오신데?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네, 여기를 보러 가세요 너무 잘생겼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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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